아 진짜 아프면 은 돈이 얼마가 있어도 상관없어 진짜 뻥 이라고 진심이에요 아 당연히 막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살기 어려우면 돈 중요하겠지 근데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어 지금 정도의 어떤 삶에서 건강이나 돈이란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건강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막상 5천억 받으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제 생각을 한번 바꿔줘 보시겠어요 그럼 어디 한번 제 생각을 바꿔줘 보시겠어요 저는 바뀔 생각이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내기하실? 100만원빵? 내가 만약에 5천억 받고 생각이 바뀌면 100만원 드릴게요 내기하실? 절대 안받김 난 자신있음 지금 천억 정도 있다고? 그럼 천억만 줘보세요 그거 갖고 내가 생각 바뀌면 천만원 드릴게요 난 진짜 절대 안받김 자신있음 난 절대 안받긴다 와 난 자신있다 아 아파 설마 기대중이냐고 약간 약간 기대중 갑자기 빰빰빰빰빰빰 했는데 천억이 딱 뜨는거야 나 그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80%는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중산층이 서민 아니야 대충? 중산층이랑 서민이랑 달라? 그럼 서민은 잠깐만 80%가 중산층이면 부자가 10%고 가난한 사람이 10%인거야? 뭐 어떻게 되는거야? 중산층이 서민이 아니야? 부유층 중산층 서민 빈고 아 중산층이 서민보다 위야? 근데 왜 중산층이야? 중산층은 가운데 있는 대충 느낌 아니야? 이거 한번 찾아볼까? 중산층 중산층은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있는 중간정도의 불을 가지고 있는 빈단 그거 봐 봐봐 딱 중간이잖아 상류층 하류층 있고 그 사이에 중간 있잖아 서민 한국인들은 중산층도 죄다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봐봐 나 한국인 중산층이 서민 아니야? 어때? 서민?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하는 일반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서민은 하류층에 가깝다 아 중위소득 75에서 200인데? 여기 또 다른다? 이게 그냥 대충 얘기하는거지 사실 이거를 뭐 나라에서 법적으로 어디까지는 중산층이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들이 그냥 구분하려고 그러는거야 그러니까 MZ세대처럼 너는 MZ야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MZ야처럼 그냥 지들이 부르기 편하려고 묶는거야 상류층 중사층 기준과 정의 상류층 소득에 따른 계층 구분해서 10% 이게 약간 경제용어 같은거 아니야? 경제용어 상위의 소득계층을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분위에 따르면 상위 10%는 총소득으로 월 약 1400만원 한 달에 8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상위 20%고 한 달에 1300만원 이상을 벌면 상위 10%래 하지만 한계인게 초고소득층이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위 10%는 훨씬 낮다고 본다 아 1300만원이 상위 10%인거 같지만 사실은 돈을 준네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낮아질거다 또한 소득분위 계산지에 소유 재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고소득층은 분류된다고 한다 그래 그래서 중산층은 뭐야? 상류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중간부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예전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80% 정도가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기사에서 봤어 스스로 체감하는 정도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쵸? OECG의 기준보다는 스스로 체감 대충 월 500 월 500이 중산층이야? 아 월 5... 야 생각보다 기준이 높다 이거 새 전이야 새 후야? 새 후면은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새 전이겠지? 어 기준이 높은데? 중산층 컷 높네 그래 중산층 컷 높아 엔겔 개수라고 총 지출 대비 음식 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엔겔 지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엔겔 개수가 아니라 엔겔 지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가계 소비 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저는 엔겔 지수 굉장히 높습니다 제 소비 지출 중에 정말 못해도 70% 이상은 식비입니다 한 달 동안 200 썼는데 식료품비가 100만원? 저는 한 달 동안 200만원 쓰면 식료품비가 한 150만원 될걸요? 그럼 상급이야?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거지네요 어? 극빈... 어? 식료품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있는거 아시죠? 어? 정말 정말 농담 안하고 엔겔 지수 기준으로 따지면 나 극빈층이야 나 중산층 아니야 프레임 씌우지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달 카드값이 200만원이 조금 안나왔어요 최근에 카드값 계산한거 읽어드릴게요 오아시스 종합운동장 집앞에 여기 오아시스 마켓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택시비 어제 택시비 탄거랑 롯데슈퍼 신천점 본죽 잠실점 롯데슈퍼 신천점 본죽 잠실점 그 다음에 아 이거 아 이거 사랑니 뽑은거 경의의료원 쿠팡 다 먹을거 같구요 버거킹 롯데슈퍼 신천점 투썸플레이스 샐러디 잠실 세네점 롯데슈퍼 신천점 오아시스 종합운동장 롯데슈퍼 롯데슈퍼 버스 지하철비 본죽 나 본죽 왜이디야 롯데슈퍼 청담욕 달래해장 잠실점 아니 먹을거 밖에 없어 아 다이소에서 만오백원 썼다 다이소에서 만오백원 썼고 파리바게뜨 약국 그 다음에 쿠팡 우아한 영재들 배민이네 그리고 요새 배달을 좀 줄였다 팔팔 감자탕 택시 오아시스 종합운동장 경의의료원 경의의료원 경의약국 쿠팡 버거킹 오아시스 PC방 삼천원 짜파게티겠지 아 아파 아 본죽 버거킹 버거킹 다이소 천원 다이소 중식당 케이버 사랑니아프리치과 8800원 이마트 샐러디 이삭토스트 영천영화 어머 어떻게 이래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런데 아니 뭐 택시랑 약국이랑 뭐 이런게 아냐 아냐 근데 이번엔 이번달은 그래도 좀 많이 쓴게 이번달은 200만원 좀 안쓴게 왜그냐면 이 사랑니 뽑고 그전에 검사하러 돌아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이런것들 택시를 왜 타냐면 어제같은 경우에도 그 외부촬영하러 가는데 아 외계동물님 7개월구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가 주차가 안돼 그럼 차를 못갖고 가니까 택시를 타야돼 그래서 택시타고 간거야 어쨌든 저는 엔겔지스 기준으로는 극빈층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극빈층이면 어떻고 중산층이면 어떻고 부유층이면 어떻습니까 그건 어차피 사람들이 기준에 낮은거지 나는 지금 어차피 아빠서 밥도 못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유층이라고 아니면 극빈층이라고 내 삶이 달라지는건 없어 이게 바로 그 원효대사 해골물론이죠 어차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해 흔들려 근데 그게 나이를 먹고 좀 자기가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빠노가 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알빠노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알빠노는 쓰레기죠 사회적 사회부적응자거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알빠노는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니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알빠노라는거죠